김재희 페어웨이에서의 샷 오 좋아요 김재희 선수 완벽하게 붙입니다 김재희 선수는 완벽한 포위 찬스죠 김재희 선수 단독 5위로 올라갈 수 있는 완벽한 찬스 네 좋아요 조금 쉽게 플레이 되는 13번 올이에요 2홀에서는 선두권 선수들은 정국 버디를 기록해야 됩니다 먼저 이미정의 D샷 방향은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페어웨이 중앙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페어웨이 중앙에